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가끔씩의 여행은 기분전환은 물론이며 새로운 경험과 생각할 기회가 됩니다. 목적 없는 여행도 좋지만 하나의 주제를 갖고 시작한 여행도 의미 있죠. 물론 그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있어야 나름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만약 화학이 주제가 되면 어떤 여행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여행은 유적지나 박물관, 자연환경을 체험하기 위함이며 국가마다 혹은 도시마다의 유명한 음식을 즐기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음식이 목적이 된다면 가장 공신력 있는 기준은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회사인 미셸린이 매년 봄 발간하는 식당 및 여행 가이드입니다. 원어인 프랑스어로는 기드 미슐랭이기에 미슐랭 가이드라 불러왔지만 한국지사에서 사명을 미셸린으로 정하며 국내에서는 약간의 혼선이 있는 부분입니다. 1900년 프랑스 파리에서의 만국 박람회에서 자사 홍보용으로 고객에게 무료 배포하던 도로 안내 책자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전세계적 여행 및 맛집 가이드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국 그것도 수도인 런던을 주제로 한 화학여행이 될텐데 영국은 박물관과 성 등 수많은 관광 명소가 있으며 과거 영국의 화려했던 전 지구적 수탈과 식민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물과 문화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음식은 별개입니다. 이제는 이민자가 늘어나며 음식이 정상화되어 과거 유명했던 황천의 뒤틀린 음식들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어 젤리나 콘드비프 그리고 국내에서는 생선 대가리 파이라 불리는 스타게이지 파이에서 그 강렬한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고할 것은 블루 플라크 즉 파란 명판입니다. 이름대로 파란색 명패를 특정한 건물에 붙여두는 역사적 유산 표지인데 첫 번째 기념패는 1867년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 파시인이었던 조지 고든 바이런 경을 기념하기 위해 과거 살던 저택에 수여되는데 기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만큼 이후로도 우리가 들어본 각계 명사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다 사망한 장소를 보존하기 위해 이어지고 있죠. 플라스틱을 개발한 알렉산더 파크스나 실마릴리온과 가운데 땅 이야기의 존 로널드 루얼 톨킨 증기기관의 제임스 와트 등 영국 태생이거나 영국에서 중요한 시기를 보냈던 인물들이 수없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블루 플라크는 단순히 영국 위인이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사망 후 20년이 넘은 시점에서 거주지가 보존되어 있어야 하며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전문직 종사자 대다수로부터 저명한 인물로 인정받으며 인간의 복지나 행복을 위해 공헌한 바 있어야 하고 살아가던 공간을 보존하기 위함인 만큼 상당 기간 실제 거주되어 왔던 건물이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런던의 파란 명판을 기준으로 화학자들을 찾아가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겠죠. 첫 번째는 헨리 캐번디쉬입니다. 캐번디쉬의 업적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분석입니다. 이제는 금속이 산화되며 수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간단한 실험으로도 흔히 체험되지만 당시로서는 처음 분리된 독특한 성질의 기체였습니다. 불꽃에 닿으면 폭발하는 수소의 성질로 인해 캐번디쉬는 가연성 공기라 이 물질을 불렀고 반대로 알칼리 물질을 산에 독이며 고정된 공기라 당시 불리던 이산화탄소를 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물이 하나의 원소가 아닌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는 사실을 처음 밝혀내기도 합니다. 캐번디쉬의 또 다른 흥미로운 실험은 지구의 밀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캐번디쉬 실험입니다. 여기서 중력 상수가 처음 계산되기도 했습니다. 전기적 인력과 반발에 대한 법칙을 연구하기도 했던 캐번디쉬는 블룸스베리의 11th Bad Board Square 스테어나 사망할 때까지 거주했으며 이곳에서는 흔한 파란색 명패가 아닌 조금은 웅장한 금속 명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 인근에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찾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위대한 화학자 조지프 프리스틸리입니다. 프리스틸리는 스웨덴의 칼비렐름 쉘레와 더불어 산소 발견에 기여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1774년 산소를 분리해냈으며 당시 유행하던 플로지스톤 설에 따라 일반적인 공기가 더 이상 연소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플로지스톤으로 포화된다는 관점에 따라서 산소를 이 반대 성격을 갖는 물질로서 탈플로지스톤 된 공기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나 산소라는 이름은 프랑스의 라부아지에가 명명했으니 그 이전 사용되던 이름들로 기체를 발견했던 인물인 셈입니다. 프리스틸리는 기체 분리와 발견의 선구자였으며 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 암모니아질소, 아산화질소, 염화수소, 이산화황해, 일산화탄소까지 무려 9종의 기체를 식별하게 됩니다. 심지어 탄소물질인 수치나 흑연이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해냈고 이를 통해 전기와 화학반응사의 관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프리스틸리의 저택은 해크니의 7-8 램플레이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목에 있어 거리뷰로 보긴 어렵고 위성사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인 마이클 패러데이가 세 번째 인물입니다. 패러데이는 독학으로 전자기학과 전기화학 분야에 엄청난 공헌을 합니다. 1821년 전기모터의 원리인 전자기 회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며 이후 1831년에는 변압기와 발전기의 핵심인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합니다. 화학 측면에서의 공헌도 많은데 그 중 화학의 상징적인 분자 구조인 육각형의 벤젠을 처음으로 분리 및 발견한 인물입니다. 패러데이는 왕립연구소의 금요일 저녁 강연회와 크리스마스 강연회를 창설한 인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학 소통을 뿌리내린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패러데이의 저택은 메릴본의 48th 블랜드포트 스트리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역시나 초기에 선정되어 명패의 색상이 파란색이 아닌 초콜릿 색상으로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1층에는 패러데이라는 카페도 있으니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음극선관을 발명한 윌리엄 크룩스입니다. 크룩스는 전자로 이루어진 빗살인 음극선 연구로 유명하며 태생부터 부유했기에 런던의 개인 지하 연구실에서 자유롭게 연구합니다. 희소기체를 통한 전기 방전에 대한 연구 도중 사진에 보이듯 음극 주위 어두운 의문의 공간을 발견하게 되며 이를 크룩스 다크스페이스라 부릅니다. 인근의 조금 더 큰 어두운 곳은 패러데이 다크스페이스라고도 합니다. 음극선이 직선으로 이동하며 특정 물질에 부딪히면 인광과 열을 발생시킨다는 사실과 스펙트럼 분석을 도입해 이 기술로 1861년 맹독성 원소인 탈륨을 처음 발견하기도 합니다. 크룩스는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한 노팅일의 세븐스 켄싱턴 파크 가든의 저택이 있으며 누가 봐도 좋은 집이구나 싶은 저택을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 아닌데 왜 있을까 싶은 아우구스트 비렐른 폰 호프만 역시 파란 명패가 있는 거주지를 런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프만은 유기화학과 화학 교육 분야에서 거대한 공헌을 한 유명한 독일 화학자입니다. 화학 염색산업의 시작이자 부응이 되었던 아닐린 염색산업의 기초를 마련하며 이는 이어져 세계대전에서의 독일의 자금원이자 저력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호프만은 콜타르로부터 벤젠과 톨루엔을 추출하는 현실성 있는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유기화학자였던 만큼 포르말데아이드와 하이드라조벤젠, 아이소나이트릴 및 알릴알코올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호프만은 1867년 독일 화학협회의 공동 창립자였으며 14기 동안이나 회장을 역임합니다. 무엇보다 계보를 따라가 보면 호프만의 지도를 받은 후계자들 중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찾아볼 수 있는데 18쪽 원소를 규정한 윌리엄 램지경이나 고분자 합성의 칼을 치글러 유기화학에 기여한 게오르그 비티희나 공업화학과 화학공업의 창시자 윌리엄 퍼킨 그 외에 저명한 유기화학자인 로버트 로빈슨과 발터노먼 하워스 그리고 알렉산더 토드 등 어마어마합니다. 호프만의 저택은 피츠로비아의 나인스 피츠로이 스퀘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프만과 연관된 윌리엄 램지경 역시 런던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램지는 당대 최고의 화학 분야 발견자로 불렸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기도 했는데 초기에는 식물 유기분자인 알칼로이드에 대한 생리적 작용 연구와 구조적 관계의 확립에 기여했으며 이후 1879년 물리화학 분야로 전향해 비등점에서 원소의 부피 연구에 매진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을 분리 및 발견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귀족기체라 불리는 18쪽 원소를 규명하고 주규율표에 새롭게 추가하는 업적을 남깁니다. 1904년 이를 통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는데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영국인이기도 합니다. 램지경의 저택은 역시나 노팅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12th Arundel Garden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화학자가 아니라면 약간은 낯설 수 있는 인물인 존 데스몬드 버널이 다음입니다. 버널은 엑스던 결정학 기술을 분자 생물학에 적용한 업적을 가지며 학교에서 한 번쯤 들어본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버널이 엑스던 결정학을 확장시킬 수 있던 것은 그가 엑스던 결정학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헨리 브레그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체 화합물의 원자 구조에 대한 이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후 엑스던을 이용해 대발견을 해낸 인슐린 구조 확립의 도로지 호지킹과 DNA 이중나선 구조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은 로잘린드 프랭클린을 멘토링해 복잡한 생물학적 분자의 엑스던 분석 연구 분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1924년 흑연의 구조를 정확히 발견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버널의 저택은 캠던의 44스 알버트 스트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판에 결정학자라 써있는 것만으로도 이 분야에서 버널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버널을 통해 잠시 이야기 나왔던 로잘린드 프랭클린 역시 런던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자 구조 연구의 선구자였으며 DNA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1952년 생명분자의 구조가 밝혀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포토 51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회절 사진의 정체를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던 중 프랭클린은 두 가지 형태를 식별합니다. 결정질의 A형태와 나선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고 프랭클린이 제안한 B형태로 구분되죠. B형태 사진은 이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랙에게 전달되었고 DNA 구조를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랭클린의 상관이었던 모리스 윌킨스는 1962년 이들과 함께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프랭클린은 1958년 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노벨상의 대상자가 될 수 없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업적을 폄하하지 못합니다. 프랭클린의 저택은 첼시의 도노반 콜트 107 드레이튼 가든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나 웨스트 미니스터에서 찾아가기 좋은 위치입니다. DNA를 비롯한 생분자 구조 연구의 선구자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죠. 또 다른 위대한 여성 화학자로 캐슬린 론스데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결정 내 원자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1931년 X선 회절로 방향적 화합물인 헥사메틸벤젠의 구조를 처음으로 특정합니다. 이 발견이 의미 있던 것은 벤젠의 탄소가 육각형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구조가 평면임을 확실하게 증명해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연구를 위해 1931년 론스데일은 뿌리의 변환을 분광 분석 분야에 적용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은 매우 어려웠고 수작업으로 모든 계산을 해 평면 구조의 증거를 찾아 냅니다. 이후 왕립연구소에서 결정 내 원자의 열 운동에 대한 연구로 회원으로 선출되는데 당시 인정받은 최초의 두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론스데일의 저택은 세븐 킹스의 19th 콜랜스 로드에 남아있습니다. 에드워드 플랭클랜드는 낯선 이름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화학의 거대한 분야이자 현재 가장 뜨거운 세부 분야를 창설한 인물입니다. 먼저 플랭클랜드는 원자의 가장 외곽 전자배치가 결합과 화합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원작가라는 현상을 발견해 처음 정립하게 됩니다. 탄소는 4의 원작가를 갖기에 CH4와 같이 4개의 결합을 만들 수 있는 셈이죠. 이처럼 그는 원작가에서 시작해 결합이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해 이론을 체계화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랭클랜드는 유기금속화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설한 인물입니다. 금속과 탄소가 결합을 이룰 수 있음은 특별함의 시작이자 수많은 유기화학물의 총매반응이 가능해지는 관점이 됩니다. 플랭클랜드의 저택은 베이스워터의 14th 랭카스터 게이트에 남아있습니다. 간략한 chemical scientist라는 표현이 화학물질에 대한 시작점 거대 같은 과학자라는 웅장함을 대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른스트 체인은 독일 태생의 영국 생화학자이며 이름이 기억에 날듯 말듯하다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업적은 인간을 질병에서 구원한 것으로 거대한데 알렉산더 플랭링이 처음 페니실린을 찾아낸 후 미생물이 생성하는 항균 물질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를 하워드 플로리와 함께 시작하여 이들 셋은 194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플랭링이 9년 전 발표했던 페니실린에 대해 재조사하며 실질적인 화학요법적 발견으로 완성한 인물이 체인입니다. 체인의 저택은 윈블던의 나인스 노스뷰에 위치하며 페니실린의 발명가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파란 명판에 선정되기에는 저택의 터가 아닌 건물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 상상하는 다른 영국의 화학자들의 흔적이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예술을 비롯한 인류문화 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의미 있죠. 다른 방식으로 흔적들을 기념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은 로버트 보일과 그의 조수였으며 현미경으로 세포를 발견해 생명과학 분야의 지평을 넓히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긴 로버트 후크가 함께 거주하던 시설 등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에는 과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던 유명인의 거주지를 선정해 파란 명판을 붙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후 더 이상 할만한 테마 여행이 없다면 자세히 조사해 본 후 과학 투어를 떠나보는 것도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요?